안녕하세요.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도즈코인이 떨어져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승장에 대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코인을 몇 가지 제가 나열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코인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영상 올릴 테니까 한번 관심 깊게 봐주시고 우리 구속자님들이 산 코인들이 수익이 나서 조금 인생이 변화가 오고 좀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려보니까요. 한번 보고 그냥 판단해 판단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서 그 공부의 뿌리가 깊어야지 그게 코인을 떨어져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시장에서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열해 봤으니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의 그 불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NB는 좋은 코인이긴 한데 가격이 좀 높은데 그래도 뭐 소각 하니까 그냥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제 상륙이 맞다면 한 6월 달까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행보한 다음에 내년 6, 7월 달에 12월 달까지 불장이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봐서도 제 영상에도 나가겠지만 대략 그 패턴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년 후반기에 떨어졌다가 반토막 났다가 다시 그 쌍봉 찍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비트코인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소각을 하더라구요. 지금 발행량도 원래 이게 제가 발행량이 무제한이었는데 지금 발행량도 안 나오고 이게 소각 되니까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더리움. 그 다음에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장 카카오 저장 시스템과 저장을 이렇게 뭐지 자료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게 뭐 5천억에서 막 1조원씩 돈다고 하더라구요. 파일코인 같은 경우나 파일코인 같은 경우 저기 이더리움에 이더리움 거래내역도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가지 그 저장하는 저장공간이 그 유튜브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모든 것을 저장할 수가 있다. 이 저장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이 아주 블록체인 저장소죠. 그래서 이 코인이 조금 전망이 있어 보이고 원코인은 이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고 이게 또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찍어먹고 예 이거 마틱은 이거 레이어2 저기 이더리움 확장성 레이어2인데 이 마틱으로 거의 모든 대기업과 이렇게 뭘 조인하더라구요. 그래서 마틱을 한번 적어봤구요. 그 다음에 리플은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3대장이지 않습니까? 예 얘는 근데 음 단시간에 막 15일 갑자기 3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뭐야 뭐라고 하죠 도깨비 도깨비병망이처럼 갑자기 올라가는 코인거든요. XRP가 아 근데 이게 맨날 제가 알기로 한달에 한 200만개씩 뿌려지고 있고 아마 코인이 8,000억개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 보낼 때마다 전송도 빠르고 이제 그 소각이 된 조금씩 조금씩 소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한번 이번년도에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고 BNB 바이너스 체인이고 아 이번에 테저스 보니까 구글 AI로 해서 뭔가 뉴스가 있어서 좀 오른거 같더라구요. 이 테저스 이게 잘 안나오는데 그래서 테저스는 그냥 관심적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조금 무겁죠. 100밖에 안되네. 1초 1초 4천원 좀 무거워요. 그냥 구글 AI 메타가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적어봤고 그 다음에 베이비 도지코인은 소각 하고 구독자 홀더수 베이비 도지사 NFT 여러가지 가 있으니까 트위터에 이게 민코인인데 이렇게 많은 이런 트위터 팔로우나 이렇게 그 홀더수를 자랑하고 이런지가 이게 아마 이렇게 시바이유 뒤에 뭐 도지 이어서 이게 아들벌인데 인상도 좋고 코인 관상도 좋고 애가 조금 예 바이낸스에 상장만 되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봤구요. 이거 PMR인데 이 코인은 보니까 노드가 들어가있더라구요. 갈라노드처럼 노드가 350만원이었나 400만원 정도 되던데 아마 코인치고 이게 한 500정원인가 시가총이 500억 정도인데 어 가벼운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 여기 지금 포메리움에 소각이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노드 시스템이라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그래픽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봤고 그 다음에 이거 플로키 플로키 이거는 저기 뭐야 일론 머스크 개이름이 플로키죠. 근데 뭐 게임도 되고 메타퍼스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 그 영업 영업 그 어 전세계 어디 전세계 어디다 어디든 가서 이 플로키 코인을 막 이렇게 많이 알리더라구요 좀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데 막 그런데 그 그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일하는 코인이더라구요 그리고 상점에서도 사고 팔고 1700군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실사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시바이눈은 레이어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이 코인 자체가 어 이더리움 수수료 절감하는 시바리움인가 그거랑 해서 된다는데 근데 이 코인 자체는 이제 거의 이제 메이저 코인이고 제가 봤을 때 근데 가격자가 0.01원인데 메이저 코인이면서 어 지금 고래가 많이 샀더라구요 시바이눈은 그래서 이 코인은 여기도 한번 적어봤고 그 다음에 헤이 NVR 43포 떴네 이거 게임코인이거든요 게임이 다 NFT 코인이고 이게 파란 장미로 해서 뭘 한다는데 이거 이거 다 샀어야 되는데 아 나 미쳐버리겠네 이게 제가 BNB 기반이 아니라 ERC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ERC 기반은 윤희사업이나 이런 데 사야되는데 이게 저기 어디에 상장되어 있냐면 MEXC 상장되어 있어요 이게 MVIR 이 코인이 그리고 옛날에 이 코인 600원까지 갔던 코인인데 그 다음에 이게 소각 시스템이 있어요 MVIR 소각 시스템 이 소각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상업 그 암튼 게임도 게임도 있는 것 같고 게임이 있는 것 같고 뭐 NFT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각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게 그 중소기업 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코인이라고 MVIR 이 코인 강추 근데 가격이 너무 올랐다 잠깐만요 이거 시카층이 얼마씩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이게 코인이 많이 올라간지 적게 올라간지 표시가 되니까 여기 여기에 표시가 되니까 이거 꼭 해 놓으시고요 네 640억이네요 그렇게 640억이라 저런 74원 이런 것들이 어 뭐야 엔진코인이나 뭐 센트박스나 저기 많아 디센트라는데 이런 가격에서 막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어요 근데 뭐 만원까지 가버렸는데 이런 코인이 좀 괜찮지 않나 싶고 아 이 스택스 코인이란 거는 이게 왜 뜨냐 지금 다른거 지금 다 떨어졌는데 이 코인 잘 뭐 잘하고 있죠 이 코인이 비트코인에 손 어 비트코인에 어 손자입니다 손자 아 손자가 아니라 비트코인 협력업체죠 협력업체 삼성이 있으면은 협력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있으면 비트코인 협력업체입니다 이 코인을 15만개인가 15만개인가 아이고 아이고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거 뭐 CRAR 이거 T 이 유니버스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BTC라고 나오죠 이 비트코인을 갖다 줍니다 갖다 주는게 아니라 2800평 정도였나 아무튼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비트코인을 이자로 받습니다 이자로 받는다고 해야죠 예 이게 어 비트코인 레이어 거든요 아마 비트코인 레이어가 이게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택스 코인은 눈여겨봐야 된다 예 눈여겨봐야 되고 이 코인이 갈 가능성이 조금 많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3천만원인데 그 비트코인을 받은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스테이킹하는게 있더라구요 뭐 다섯 가지인가 네 가지가 있던데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스택스 이 코인 이 코인 제가 봤을 때는 강추에요 예 강추라고 얘기하면 안되는데 아무튼 이 갈라코인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소화하죠 이제 500억개인데 지금 한 400억개 정도 되어있는데 이 갈라코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유망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 ARV 이거 여행코인이죠 전세계 여행코인입니다 여러분들 0.11원 엄청 싸죠 예전에 0.045원이어서 15원인가 간 적이 있어요 한 100배 갔나요 이게 이게 여행코인입니다 그리고 히어로도 마찬가지 히어로는 이게 포브스 50대 부자 재산이 재산을 30살 때 그때 어떤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회사를 2천억에 매각해서 자기 회사를 그 돈으로 엄청 키웠어요 그래서 이 히어로 이 코인이 아마 뜰 겁니다 예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진 찍는 건데 캐릭터를 만드는 캐릭터를 사진을 360도에 사진 찍어서 캐릭터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가상현실 뭐 이런거죠 예 뭐 이거 GRT는 제가 안봤어요 GRT 하고 AGX 패치 그 다음에 오션 이게 지금 그것들이더라구요 3대장 저희 AI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래프 가격이 좀 이쁘네 200원 이거 AI 이번에 막 채찔피티 나오고 막 난리 났잖아요 뭐 거기 태양에서 뭐 만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 중에 진짜 이 그 처음에 처음에 이거 뭐지 딱 엔진코인 가격 처음에 엔진코인 4천원 올라가기 전에 가격이에요 이게 GRT AGX FET 오션 예 그래서 올려봤고 그냥 코인마켓 가니까 있더라구요 그냥 그래서 하나 올려봤는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공부를 해봐야 되고 자 블러 같은 경우에 이거 NFT 뭐 할 때 수수료 무료라고 막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냥 그래도 좀 뭔가 한마개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월시방 코인마켓 가면 보면 코인을 자기가 이제 이게 선별하는 방법이 대략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번역을 해봐요 번역 번역 번역을 해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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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27일 있잖아요 7일 7일을 딱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딱 바뀌죠 스택스 55%네 싱글레이트 22.5%네 네미 18%에 딱 나오잖아요 어떤 어떤 게 강한 종목이에요 스택스죠 스택스 내가 얘기했죠 스택스 비트코인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코인 이런 코인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스택스 그래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300원에서부터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 코인 좀 일찍 시작하고 여유 있었으면 얘기해 주려고 했었는데 스택스 이거 좀 갈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싱글뉴티 그때 몇 번 이전에는 팠는데 좀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보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6억 천 5억 천이 되면 7천억 8천억 7천억 12억개밖에 안되네 이거 이거 싱글러리티 이거 엄청 갈 것 같은데 사양이 이게 싱글러리티 이거 장난 아니네요 보니까 파일코인이 아마 이 정도 오거든요 파일코인이 파일코인 한번 봐볼까요 파일코인 봐볼래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신대 아이 농담이구요 진짜 이거 관심있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놓치면 안됩니다 진짜 파일코인 자 파일코인 파일코인도 보면은 서플라이 맥스 서플라이 19억개죠 여러분들 19억개인데 이게 웹3 3.0 저장소 뭐 이래 여기 보면은 20만원입니다 여러분 20만원 2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6달러인데 이게 지금 7천원 하잖아요 20만원 평가에 참 10억 2조인가요 2조 2조인거 같은데 정확한 정확한건 모르고 아무튼 싱글러리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코인 찾는거 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코인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싱글러리티를 보는 겁니다 렘은 제가 봤을때는 이건 좀 렘은 저게 뭐였던 저장소였던거 뭐였던가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면은 딱 답 나왔죠 싱글러리티 스택스 S자로 시작한 코인이 이번 연도에 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거 같은데 느낌상 이렇게 해서 코인을 찾는거고 여기 뉴코인 보시죠 여기 뉴코인 뉴코인으로 보면 뉴코인 신규 코인 눌러봅니다 여러분들 번역 이렇게 눌러보면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 유니스왑에 나온 코인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어 엠파이어 네트워크 일시 백천만 십만 십만퍼센트 일시 백천만 십만 십만퍼센트네요 그러면 이거를 딱 들어가보면 여러분들 들어가봐요 이렇게 어? 아 이게 잠깐만 이게 24시간이네요 자 여기 보면은 매트리스 GPT 이것도 뭐야 이게 또 콜마나 만들었죠 이렇게 다 10억개네요 네 10억개인데 가서 이렇게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면 여기 팬킥스왑밖에 상장 안되어있고 이 회사 내용을 딱 이렇게 딱 보는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딱 보는거에요 이렇게 딱 보는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24시간 딱 모르고 보면은 딱 보면 여기 플로키씨오 딱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27% 올랐네 하면서 이거 뭐야 개수가 저기 베이비 도지코인 투자인데 이것도 하이퍼 디플레이션 코인이네요 이렇게 이런걸 하나씩 보는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어 여기 팬케이크가 상장 안되어있네 다른 곳이 상장하면 가격이 오르겠네 이렇게 딱 보는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려주셨다 유튜브 구독자가 떠나겠네 떠나겠네 예 이거 완전 거의 다 다 갈 수 있는겁니다 이거 포레버시버 이렇게 이렇게 보는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너리스 로저스 있잖아요 여기 여기 딱 찍어서 또 이거 원 번역을 승자와 패자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여기 보면 스플을 다오라고 82% 올라왔죠 알리 29초 여기 각도 아 잠깐만요 코인 이름을 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하나씩 보는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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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서 이제 왜 올랐는지 스택스가 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코인을 보는거죠 탑 로저 많이 떨어진 것들이죠 50% 떨어졌네 이런거 보면 안되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겁니다 코인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번역을 보면 또 카테고리 이렇게 가서 이제 이걸로 탁 찾는거고 네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또 카테고리 수학량 농업 또 눌러서 이렇게 해서 24시간 아 야 카와 카미 카와 카미 카와 카미가 뭐야 215% 올랐네 카와 카미 뭐죠 예 그러면 이 카와 카미를 한번 또 들어가는거 보면 카와 카미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번역 누르면 나와요 몇개인지 코인이 10억개 20억개 넘어갔다 예 그건 조금 무리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거 한번 읽어보고 287%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해서 1년 333% 올랐네 뭐지 333% 더 읽어보기 누르고 예 어디사나요 유니수업에 사는거네요 유니수업은 잘 못사니까 나 유니수업을 배우긴 배워야되는데 일조기 유통이 되고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 보는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청 너무 좋은거죠 근데 이번 시장은 AI 메타에요 제가 봤을때 4년전에는 저기 뭐야 엔진코인하고 메타 그 뭐야 엔진코인하고 저기 샌드박스하고 만원 산사람이 돈 그때 떼돈 벌었어요 그때 1억만 샀어도 진짜 열 뱀이 10억이었는데 그렇게 벌었어요 뭘 제가 또 억울요 사냥 땡님이 또 많은데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벌었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 시간에 또 1억 박는 사람이 있어 싱글레르티 그런거 하라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나한테 돈이 있으면은 하고싶긴하나요 돈이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불쌍한 영혼 구해주실 분 농담이구요 아무튼 저희 코인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메타버스 메타버스 한번 볼까요 메타버스 나 메타버스 근데 여기까지 저도 잘 안 봐요 솔직히 왜냐 오늘 배팅 배팅할 그런게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잘 안 보는데 이래 치우고 바빠서 이거 보면은 플로키가 있네요 플로키에 내가 찍은 건데 플로키에 있죠 왜 베이비 도지는 없지 어디갔지 베이비 도지 이렇게 해서 25% 27일 동안 해서 메타버스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랜딩 하면서 스테이 거버넌스 조건 거버넌스 조건 거버넌스 거버넌스 아이고 이런거 거버넌스 이런거 복잡합니다 머리앞에 그런거 웬만하면 안하는게 좋아요 이번 년도 테마는 AI 제가 봤을때 AI 샀다고 하면은 그냥 조금 그냥 뭘 멀방은 조금 하지 마시고요 그냥 힘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만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야 LQTY 뭐야 7일 동안 113% 올랐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꼭 업비트에 이렇게 사는게 아니고 사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예요 자 이렇게 보조 이게 숫자가 적으니까 올라가 비트코인도 2100만개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인은 이렇게 숫자가 적은걸 사야되요 저기 LQTY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종목을 넣고 한번 보는거죠 이게 딱 지금 보면 여러분들 예 이렇게 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이제 여기 여기 보면은 안되던데 KL LAY 이번에 73억개 소거한다는데 클레버 아무튼 이 클레이 코인은 이게 1초당 거래가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적고 아 이 아 K L A Y 한국 코인이죠 그라운드 엑스였나 그라운드 엑스였나 그라운드 엑스였나 그라운드 엑스였나 그라운드 엑스였나 한국에서 만든 코인인데 기술로 지웠습니다 예 속도는 아무튼 전수수는 빨라요 근데 1초당 거래가 3000 TPS였나 그정도 되는데 이 코인 정말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 이 코인 예 4.4달러 4,400원 인가요 4.4달러 인거 같은데 아주 바닥이죠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바닥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살고 팔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 그때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같이 코인했는데 누군가는 부자가 되어 있고 누군가는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음 근데 그거게 있더라구요 이제 공부를 이제 어떤 친구와 돈을 만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는 돈을 벌어서 인생이 바뀌어 있고 자기가 어떤 그 어떤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일이 그때 안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기주간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갖고 꼭 부자되고 예 시간적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